19mm로 알릴딩 되어있습니다. 이제 하나. 빗을 알릴밍 펼쳐주세요. 이렇게 해서, 조금씩 기다려주셔서 이렇게, 빗을, 아리, 다 먹으시면, 이렇게 손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손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. 이 정도에서, 연예인 오깨를 닦아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닦아주시고, 하나, 둘, 염색으로 연애인 덕기를 더펴주세요 천천히 돌려주세요 19mm 만일 넓기를 더펴주세요 컨셉이 마린 장면 제거 뇨 야 장면 뇨 뇨 뇨 뇨 이 상태에서 이전 보내줄것이 조금씩 펼쳐주세요. 펼쳐주시고, 네아프리 단계가 네이셉니다.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면 되겠습니다. 팩팩은 마지막 팩텔입니다. 팩을 한번 내려주시고요. 아이론을, 여기에서 핏을 아이론에 딱 붙여요. 이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, 끝이 안에 딱 들어갔어요. 이 상태에서 면의 넓기를 덮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다려주기. 이 상태에서 털을 조금 더 강하게 내기 위해서 제가 면의 넓기를 덮었습니다. 이 상태에서 돌려주세요. 천천히. ㅎㅎ 자, 이 상태에서 잘 돌리시고요. 이 상태에서 천천히. 이렇게 하시면 허리 굉장히 강하게 높아야 됩니다. 우리가 일반 오선보다 피카롱은 봉도 길고 연예인 덮개가 있고 지금 덮개를 덮어서 돌린다면 웨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아주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. 앞으로 당기신다면 공간이 생겨요. 이 상태에서 빼주시는 거에요. 좌측에 하나 둘 우측에 하나 둘 네 개에요. 여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을 했습니다. 피카의 장점은 일곱 개에서 열 개 정도의 와인딩으로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피카의 장점입니다. 고맙습니다.